안녕하세요. 저는 첼로를 통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첼리스틴 이정현입니다. 무대에 오른다는 건 매번 긴장이 동반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 가장 자유로운 모습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는 자신을 항상 떠올려요. 내가 서게 될 무대 위의 조명, 내가 앉게 될 의자, 그곳에 앉았을 때의 느낌,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시선까지. 그리고 이런 루틴 속에서 밀라비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왔어요. 연주가 끝난과 동시에 다시 한번 소중한 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는 안도감. 그 순간들이 모여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밀라비에는 담겨 있거든요. 느리지만 아주 정직하게. 환경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밀라비의 시간은 제가 생각하는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닮아있어요. 바로 영원함이죠.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닮아있어요.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닮아있어요. 밀라비 밀라비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닮아있어요.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닮아있어요.